자, 대리도 한번 와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는 어디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오늘이 아마 대리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열 문제 보는 복습 문제는 대리만 나와요. 열 문제가 그리고 무효까지 정리가 되면 다음 주 오면 취소나 무효 조금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기한은 빠르게 볼 겁니다만 그 정도 보면 바로 물건조 청구권 들어가요. 물건법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이거 바꿔야 되겠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여러분들 민총에서는 항상 권리변동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공법에만 체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법에만 체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민법도 체계도가 있어요. 이 목차 안이 들어가 있다면, 골격이 만들어져 있다면 살을 붙이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권리변동했던 거 기억나죠? 권리 안에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뭘 배운 거예요? 법률행위 하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지금 나온 거죠. 비통착사강. 그 다음에 대리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법률행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의도가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여지없이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대리라는 게 뭐예요? 대신한다. 대신.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대신한다라는 게 대리제도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할 수 있죠. 법률행위에다가. 그럼 법률행위 할 때, 계약을 할 때 뭘 붙여요?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민법총칙이거든요. 그럼 민법총칙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사표시하고 대리제도예요. 이 두 개가 끝나면 실제는 나머지는 그냥 반복해서 읽다 보면 충분히 8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현문제예요. 10개 맞으면 좋고요. 어차피 민총은 1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41번부터 해가지고 50번까지가 문제가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공부하실 때는 목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10월 26일처럼 공부하세요. 10월 26일처럼. 그러면 충분히 8개 정도는 넘쳐나죠. 그러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리라는 게 한번 봐보는데 대리제도가 나오게 된 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활동 범위를 좀 높이거나 보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건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대리의 종류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이무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법정 대리라고 하는데 법정이라는 것은 본인 자체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충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인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애가 한 12살이다, 13살이다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친권자, 부모라고 하는 친권자가 있거나 또는 후견인이 있어서 그 능력을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경우 있다고 내가 항상 들은 게 이거죠.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거 서울 사람인데 집이 뭐라고 했어요? 대전에 있다.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서 일하다가 대전에 있는 집을 팔려고 예를 들면 매매하려고 그럽니다. 집은 웬만하면 시대 흐름에 따라 빨리 팔아야 되죠. 특히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일산 파주 쪽으로는 집값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실제는 주거지역밖에 없는 거지 직장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는데 좌우지간 집을 팔려고 해요. 대전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서울에 일하다가 제껴놓고 대전까지 가서 집을 파는데 잘 안 되면 다시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대전에 내가 하는 삼촌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해서 삼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서울에서 내 일을 하면서 대전에 있는 삼촌이 내 집을 팔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활동 범위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전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대전 일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나의 활동 범위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이무대리라고 해요. 이무대리.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활동 범위를 높일 수 있는 게 이무대리고 법정되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무와 법정의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숙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숙권의 같은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숙권 하면 이걸 수여라고 해요. 수여. 같은 의미는 뭘까요? 선임이라고 해요. 선임. 같은 의미는 뭘까요? 이무대리라고 해요. 이무대리. 이렇게. 그래서 이 네 단어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예를 들면 복대리를 선임하였다. 그럼 선임은 무슨 말이에요? 아 복대리가 이무대리구나 생각하면 돼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면 아 이무대리를 선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숙권에 의해서 이 의리라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를 못하겠다. 대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신한다고 하시면 돼요. 대신한다. 나 대신 집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은 당연히 얘한테 물어봐요. 조카. 그럼 얼마 정도 받으면 돼? 그러거든요. 그럼 시대대로 전후해가지고 1억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리단이 뭐예요? 대신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 대신 사람. 대신하는 사람이 대리이니 상대방을 물색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얼마에 판다 옥신각신하다가 뭘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신하는 행위. 대신하는 행위. 등기해 주세요. 그럼 등기가 될 거고 소송해 주세요. 그럼 소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매매해달라고 했으니까 매매행위를 한 거죠. 그때 얘가 그러는 거예요. 1억은 너무 비싸다. 9,500 정도면 괜찮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5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물어볼까요? 갑한테 내가 물어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해요. 그래 9,5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때 효과는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즉 등기가 을에게 넘어와서 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병으로 넘어가요. 이걸 대신하는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약속을 할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갑을 뭐라 그래요? 본인. 을을 뭐라 그래? 대리인. 이 병을 상대방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갑이 본인이 누구에게? 갑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대리권. 숙권행위. 그다음에 여기 대리행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리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걸 우리가 삼면관계라 그래요. 이게 한 면. 대리권을 주고받는 면. 그다음에 대리행위를 하는 면. 그다음에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면 해가지고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아우턴을 좀 잡아보자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리인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보통 민법상의 의사능력은 판례상으로는 10살, 11살, 12살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의사능력이다. 라고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능력은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일률적으로 못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능력 있어. 얘는 없어.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대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 영화에서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비오는 날 부침개 붙여가지고 아들한테 옆집 할머니한테 좀 갖다줘. 그러죠. 그럼 이미 엄마가 결정한 의사를 아들, 내미는 전달하는 거에 불과한 사람. 요즘은 우편집 병원 아저씨? 그 정도? 예를 들면 사자라는 게 심부름꾼인 것이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대리예요.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판사가 이걸 증거로 채택할까요? 그럴 때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이거 증거로 채택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호사가 소송을,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의뢰인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은 대리는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질문, 중개사는 대리일까요? 중개사는 대리가 아닐까요? 대리가 아니에요. 왜요? 만약에 고객 입장에서 지금 집주인은 1억이 팔아달라고 했는데 고객이 1억은 너무 비싸요. 9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딜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님들은 뭐라고 하죠?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에도 중개업은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서 민법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대가 발달이 되면서 만들어진, 형성된 계약이거든요. 그럼 대리는 첫 번째 요구에 가장 큰 게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세 가지 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방금 대리권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대리 행위라는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리 효과라고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대리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와요. 중복된 대리인. 중복된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 유권이잖아요.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무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게 나와요. 무권대리.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협의의 묵권대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대리 파트의 큰 목차예요.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끝이거든요. 그런데 대리는 무조건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지금까지. 열 문제 중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보통은 그래요. 이걸 싸잡아서 이렇게 한 문제가 배정이 되기도 하고 표현대리 한 문제, 협의의 묵권대리 한 문제 해서 총 세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아니면 복대리만 별도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복대리만 별도로. 그런데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대리가 약간 빠져요. 그런 경향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요. 대리 파트는 처음부터 끝으로까지 빠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미리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마스터복은 46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46페이지. 저는 안 넘길게요. 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례 문제 보이신가요? 사례 문제가 나오죠? 그 사례 문제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6번.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머리에 담아져 있으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춰요. 이게 한 문제짜리거든요.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기 전에 여기까지 가서 이 문장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문장을 외운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뭘 따냐면 두 문자나 서문자를 따서 암기 방법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43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마스터복 43페이지요. 43페이지 오면 대리권의 일반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부터 해서 끝을 넘겨보면 양가로 9번까지 대리권 남용까지 들어올 거예요. 보이신가요? 거기가 구어체라고 그래요. 말하는 2. 구어체로 되어 있고 그걸 응용한 게 밑에 기출 지문 보이죠? 마스터 지문. 지문 보이고 그다음에 사례가 나오잖아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단계로. 그럼 앞에 있는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9번까지 이걸 문어체로 만든 게 사례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은 사례형으로 문제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사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